비교 구문입니다. 비교 구문은 가장 기본적으로 비교급 대뇌 구조를 갖고 있죠. 뭐뭐보다 뭐뭐한 그리고 뭐뭐보다 못하다 라는 열등 비교를 나타낼 때는 less, one급 대뇌을 쓰면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his three inches taller than I, 그는 나보다 키가 크다, 얼마만큼, three inches, 3인치, 그는 나보다 3인치만큼 키가 더 크다, three inches, 뒤로 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by three inches, 차이를 나타내는 전치사 by를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시험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열등 비교입니다. The guy is running less smoothly than a new strip. used to 과거를 나타내는 거죠. 과거보다 그 차는 덜 부드럽게 달린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less 다음에 원급을 써야 됩니다. 비교급을 쓰면 되지 않습니다. 왜? less 속에 이미 비교급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smoothly. less 다음에 원급을 쓴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비교급 and 비교급. 어떤 뜻인가요? 점점 더 무모한 이런 뜻입니다. 문장상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해글루, worse and worse every day. 그는 매일 점점 더 악화되었다. worse and worse. 비교급 and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and 비교급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다. 추워지고 있다. 비교급을 강조하고자 할 때는 much, far, still, even 이런 표현을 비교급 앞에서 쓰면 됩니다. This is even better than that. 이것이 저것보다 even better, 훨씬 더 좋다. 비교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Ben is still taller than John. Ben이 John보다 훨씬 더 키가 크다. 그게 되겠죠? 더 플러스 비교급. 즉, 비교급 앞에 더 가부는 그런 경우입니다. 더 비교급. 그리고 더 비교급. 뭐 뭐 할수록 점점 더 뭐 매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애질을 써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애질을 써서 나타내게 되면 애즈, 주호동사, 비교급. 비교급이 문장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호동사, 비교급. 이 비교급 앞에는 더 를 쓰지 않습니다. 애즈는 뭐 뭐 함에 따라 이러한 뜻이 있죠. 애즈가 비교급과 함께 쓰이게 되면 누구 누구가 뭐 뭐 함에 따라 누구 누구가 더 뭐 뭐 해지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의 의미가 됩니다. 문장 보겠습니다. 더 more dangerous it is 더 more I like to do it 그것이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뭐 뭐 하면 뭐 할수록 더 more I like to do it 나는 그것을 점점 더 하고 싶다. 애즈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애즈를 써서 나타내게 되면 더 를 쓰지 않습니다. as it is more dangerous I like to do it 마찬가지로 덜 쓰지 않고 뭐 만 쓰면 됩니다. 비교급만 쓰면 되는 거죠. 또 다른 문장입니다. the sooner you start the more quickly you will be finished 네가 일찍 시작하면 시작하면 시작할수록 더 more quickly 그만큼 더 빨리 you will be finished 너는 끝마치게 될 것이다. 애즈를 써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as you start sooner 더 를 쓰지 않습니다. you will be finished more quickly 더 를 쓰지 않습니다. of the two a and the b 이런 표현이 있으면 비교급 앞에 더가 쓰입니다. 둘 중에서 뭐 뭐 시 더 뭐 뭐 하다 둘 사이에 비교죠? 덜 없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세요. of the two a and b frank is the fast learner of the two frank는 of the two 두 사람 중에서 더 빠른 주자다. i like bell and jane 나는 베티와 jane이 좋다 하지만 bell is nice of the two 하지만 베티가 두 사람 중에서 더 멋지다고 나는 생각한다. 더 멋지다.